그만! 누나! 이제 입술 때! 신님 숨막혀 죽는다고! 나타샤, 신님이 깨어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입을 떼셔도. 어? 괜찮으세요, 신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 갑자기 몸이... 저는 멀리... 이걸로 끝이다! 이걸로 끝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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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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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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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인데도 전투... 으앗! 으앗! 우선 이 마을에...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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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이게 우리 오늘 해야 할 시를 그럼 참! 조금 전에 합류한 시 합류한 모든 자동 배치 기능 귀엽다뇨! 시야! 기사마다 고유한 스킬 함께 싸우는 기사들의 스킬을 정확히 기사를 누르고 있는 시야님은 1타 시야님의 스킬 카운트가 시야님의 스킬로 적이 기절했습니다 시야님의 스킬이 시야님의 스킬이 시야님의 스킬이 도전하여 자, 어서 움직이자! 전투의 유리한 위치를 세워... 버프 블록이 활성화됐군요. 기사 지금 바로 확보... 버프 블록을 확보하여... 무리한 위치가 있다며, 최상당과 최하... 이것을 염두에 두고... 버프 블록이 поб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면에서 던여... 다음은 마지막으로... 는 미수가가려나 되면서... 도와주한 추억이라... 끝까지 쳐 우린 해적이 아니라 우와 숙뎅 sims 쥬 halk 으 they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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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